알겠어요. 문자가 왔는데요. 최대천님 이말련 작가님 수염을 언젠가부터 꾸준히 기르고 계시던데 수염이 없으면 진짜 어려 보이거든요. 수염을 왜 기르시나요? 이게 원래 처음에 기른 거는 제가 면도를 하면 다 피부가 일어나요. 그래가지고 이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남 결혼식이나 큰일 있을 때만 깎기 시작했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가만히 냅두니까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정리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발견한 게 턱살이 가려지는 것을 발견해서 좀 더 슬림해 보인다. 네. 그래서 그냥 나이 들어 보이고 턱살 없어 보이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. 베디님에게도 좀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. 아 턱살을 좀 가려라. 아니 코 부분에 좀. 아 코살을 가리기 위해서 코 밑에다가 수염을 기르면? 네. 그런 것도 좀. 코살이 가려집니까? 아무래도 그게 시선이. 쉐이딩 그런 게 있어요. 효과가 있어요. 인중 쉐이딩이지 코 쉐이딩이 아니잖아요. 코 수염은. 주변에 이게 가려지기 때문에 한 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예전에 그 침착맨과 얼굴 바꾸기 사진을 찍었을 때 은근히 저한테 수염이 달리니까 어? 좀 슬림해 보이는데?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. 네. 뽀디도 한 번 거기 댓글 달았어요. 선배 수염을 한 번 길러보세요. 어. 이런 식으로. 어 괜찮. 생각해 보겠습니다. 네. 한 번 해보세요. 네. 자. 어. 그래요. 좋은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. 네. 우.